축하하세요. 자, 나머지 분들도 편하게 무릎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B조의 2등은 태원식입니다. 잠깐만요. 다른 분들 졸업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 카운트에 후사나님 잠깐만 와주세요. 이거 가져가, 이거 가져가. 가져가라고, 가져가라고. 수고해요, 고마워요. 끝났어요? 2등 나온 것 같습니다. 역시 다 떼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완벽하네요.